이제부터 광개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MySQL, Oracle, SQL 서버와 같은 광개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사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수업입니다 아직 광개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건 별로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최소한 광개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표를 만들고 표와 표를 연결시키는 조인 정도는 경험한 후에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이 수업이 덜 추상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특히 기본 사용법은 알겠는데 막상 현실의 표를 컴퓨터에 담으려고 하니까 막막한 생각이 드신다면 번지수를 잘 찾으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델이란 무엇일까요? 학술적인 정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감히 추상적인 말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짜를 모방한 것이 모델이 아닐까요?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모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목적은 컴퓨터, 좀 더 정확하게는 데이터베이스 좀 더 정확하게는 광개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표에 정보를 담는 것입니다 일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의 표에 담는 것에 성공만 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엄청난 속도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무한히 거대하고 복잡한 현실을 정보로 만들어서 표에 담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입니다 천재라도 어렵고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작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일군의 전문가들이 천재가 아닌 사람들도 현실의 복잡성을 컴퓨터에 담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복잡한 현실을 컴퓨터로 이사시키는 이삿짐 센터가 될 것입니다 또, 아무리 복잡한 정보도 위대한 표에 담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, 준비됐나요?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erd pkkkk i i